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그동안 참 태풍으로 인해서 비바람도 많이 치고요. 또 많은 농작물도 피해를 입은 곳도 있었다라는 소식이 가슴 아프게 전해지고 했는데요. 참 많은 비바람 거치고 또 농촌에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어떤 동물들의 짓궂은 그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황금 벌판의 자태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나면요. 다시 허허볼판에 백설이 덮이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요. 우리 모두 역시 부단이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도 같고요. 우리가 흔히들 분별하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요. 그러한 것은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대로 자신이 받아서 결국은 북망산 향해서 외로운 길을 가리라는 그런 생각이죠.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설령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극랑왕생 하라고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하고 또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반대로 아무리 나쁜 곳으로 가라고 굿을 하고 한다 해도 결국은 각자 모여요. 자신이 지은 업대로 가게에 마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또 그러한 것을 많이 들이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좋은 곳으로 가거나 또한 그러한 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해서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느 누구나 어때요. 자신이 지은 업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일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지나간 사람 뺨대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 물건이나 지갑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해놓고 절에 가서 여러분들 천도제를 하거나 업장 소멸을 하게 해달라 해서 지장 기도를 하고 아무리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한다라고 해도 그 때린 업이나 도둑질한 업이 없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때요. 자신이 지은 업대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처럼 또 죄를 지으면 죄를 받고요. 복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망하라고 아무리 기원을 해도 결국 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게으른 자에게 반대로 성공을 아무리 하라고 빈다 해도 결코 성공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어느 전지전능하신 품에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몇 천배 철을 하거나 몇만독의 독경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받게 마련일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졌으면 그 죄를 갚는 일을 해야지요. 사람을 따귀를 때렸으면 그 따귀만큼의 어떤 그분한테 가서 사죄를 하거나 용서를 빌어야지요.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모든 죄업 역시 참회한다고 해서 참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선한 업을 만드는 실천행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업이나 업에 대한 과보에 대해서는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생각은 오늘이 세상에 태어나는 첫날이고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 우리는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지는 그런 생각이에요. 혹여나 내가 오늘 떠나간다고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내가 미안하게 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또 사죄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은 없는지 또 내 부모 형제나 처자곤석에게 부족했던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줘 봐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비록 오늘 하루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요. 채워주고 갚아주는 실천행을 할 때 우리는 참회와 복락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복락의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자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224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송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26번째 타종을 하는 귀의 대성존 능발삼도고 요건제 중생 보임무일악 나무아미타부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사막도의 고통을 벗고 중생세계 뛰어넘어서 열반나게 들어가세 하는 내용하고요. 세존 좌도량 비어천일출 상방대광명 조여대천계 나무아미타부 세존께서 앉은 도량 비어천일출 곳곳마다 햇살같이 상방대광명 변함없는 광명으로 조여대천계 온세계를 비추시네 나무아미타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면 우리가 걱정, 관심, 번뇌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빛이 나는 것처럼 환해진다는 약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광명진언을 하면 다 복이 온다고요. 광명진언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스님은 광명진언 많이 하라고 시키는 스님들도 계셔요. 진짜 광명진언을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으로만 광명진언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어때요? 집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게 광명진언이에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이나 사회나 누구든지 뭐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냥 명랑하게 예의 바르고 이게 광명진언이에요. 이 자체가 그게 다 내 인격에 빛이 나니까 어때요? 주변이 다 환해지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보살님들 광명진언 한다고 그거 쎄 빠지게 읽고 있지 말고요. 거사님 퇴근하는데도 광명진언 되겠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아이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랑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딱 따라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신랑한테 절 한번 해봐요. 그게 광명진언이에요. 아침에 힘들어하는 신랑 살살 옆에 가서 깨우면서 아주 좋은 차 한 잔 딱 주면서 다리 주물러드리고 이제 일어나셔서 출근하셔야죠. 빵긋빵긋 웃어봐요. 그게 광명진언이죠. 뭐 입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명진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언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행을 해야 되는 것이예요. 실제로 처음엔 뭐 신랑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어때요? 그런 어떤 빵긋빵긋 웃는 미소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봄이 되면 여러분들 새싹이 자라지 않아요? 여름이 되면 만물이 잘 자라지요? 겨울에는 동면으로 들어가고 바로 가정의 기운이 화목할 때 따사로울 때 집안일도 다 잘되는 것이지요. 또 어떻게 했어요? 얘기들도 다 잘되지요. 그러니까 광명진언은요. 바로 뭐예요? 빛을 내는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해서 그렇게 실천행을 하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광명진언이기 때문에 직접 그러한 가정에서의 사회에서 실천행을 하는 것이 광명진언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28번째 타종을 하면서 하는 개송인데요. 온공법계 최종생 동의미타 대원해 진미래제 도중생 자타일시상 물도나 흑미래제 도중생 하면서 딱 타종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는 개송이 원공법계 제중생이라 원하옵나니 나의 원은 법계 제중생 혼법계 진법계 허공계 할 것 없이 모든 중생 중생들이 동의미타 대원해 모두 함께 동의미타 함께 들어가자는 얘기에요. 어디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커다란 소원의 바다에 대원에 들어가자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미타부처님만 찾으면은 소원성취되니까 진심으로 나미아미타부를 찾아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미타 대원에 들어가려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그 대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 있을 거에요.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울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구요. 연고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연고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겠죠. 또한 반대로 자격 없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뭐에요? 졸업을 하는데 자격 여건이 다르겠죠. 그러면은 아미타 대원에는 뭐에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할 때에 누구나 다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을 얻을 만한 원인을 만든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이야기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모두 함께 아미탑을 대원에 들어가서 미래재가 다 하도록 무량중생 제도 하면 그랬어요. 무량중생 제도 그러면 아미타 대원에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는데 아무나 무량중생을 다 제도를 하겠냐 할 양이 없는 끝이 없이 중생들을 제도를 하겠냐 제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도할 만한 자격을 갖춰야죠. 여러분들 어때요? 절에 가면 5년 다닌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 가르쳐야 되고요. 10년 다닌 사람이 한 5년 온 사람 가르쳐주고 2, 3년 된 사람은 한 1, 2년 된 사람 가르쳐주고 그런 자격 여건이 형성이 돼야 가르침에 대한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행복을 느끼게 돼서 자리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맨날 비는 사람만 있지 전해주는 사람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건 왜 그래요? 깨우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아미타 대원회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미래제가 다하도록 아무리 미래가 끝이 없이 온다 해도 그 미래가 다하도록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를 해서 너나 없이 모두 같이 함께 성부를 이루자. 이게 자타일시 성불도 아니에요. 나와 남할 것 없이 일시에 전부 성부를 이루자. 그러면 부처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빌고 절에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우리 대전 또 청주 우리 관음산 자비정산 대전에도 해놓고 청주에도 제가 복명도 해놨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참 요번에 올림픽 때 저는 감동적인 상을 많이 봤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체조에 나온 숨을 갓 넘은 아주 멋쩍어서 얼굴이 빨개지고 하는 그런 거사를 봤어요. 우리 양악선이신가요? 금메달을 땄죠. 근데 그분이 하는 기술이 보여요. 양악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색이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도 그 장면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봤는지요. 처음엔 약간 이렇게 두 발자국 움직였지만 나중에는 너무 착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막 환호성이 절로 막 쳐나오던데요. 과연 그분이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서 터득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냐 얘기예요. 물론 다른 분 금메달을 따신 분들도 그렇고 또 운동을 떠나서 모든 자기 분야에 과연 세계에 정상의 위치에 쓴다라고 하는 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습을 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운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양악선 기법에 대해서 세계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악선 기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양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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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청근하듯이 양악선을 계속 불러다보면 그 기법을 터득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양악선이는 지금 살아있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요. 그러면 살아있는 양악선 앞에 가서 촛불을 켜고 향키고 해서 거기다 절을 하면 그 양악선 기법을 터득할 수 있나요? 양악선이는 살아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한테도 아니고 그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오는 동상한테 가서 촛끼고 양키고 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 깨달음 얻을 수 있나요? 또한 양악선 씨한테 그걸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양악선 씨가 어떻게 돼요? 비디오니 뭐니 다 해놨잖아요. 하는 방법을 또 다 글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기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을 백번, 천번, 만번 읽으면 그 기법을 터득하나요?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을 뜻도 모르면서 백번, 천번, 만번 읽으면 부처님 진리 터득하나요? 또한 그것을 뺏겼으면 여러분들 진리를 터득해요? 사경을 하면 터득하나요? 양악선 기법 뺏겼으면 양악선 기법 할 수 있나요? 부처님 진리를 뺏겼으면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나요? 공부를 해서요. 그 공부를 숙성시킬 때 스스로 마음에서 깨침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대부분 가서 빌면서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불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참선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신 뒤에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명상을 해서 제대로 숙성을 시켰을 때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떻게 돼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떻게 사회에서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법이고 부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그러한 방법으로 안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28번 타종을 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글귀를 위면서 종을 점점 내려쳤다가 올려치면서 마무리를 치는데 쇠성을 치지요. 그때 이제 아미탑을 본신미묘 진연을 한단 말이죠. 아미탑을 본신미묘 진연 다냐타옴 아리다라사바 다냐타옴 아리다라사바 다냐타옴 아리다라사바 여러분들 간혹 정근할 때 보면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돼요? 멸업장 진연을 하고 지장보살은 멸정업 진연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 하는 진연은 멸업장 진연이고 지장보살님께 하는 진연은 멸정업 진연인데 관세음보살님께 하는 멸업장 진연은요. 앞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런 어떤 업을 소멸하고자 다지는 진연이 멸업장 진연이고요. 지장보살 지장보살님께 하는 진연은요. 멸정업진연으로서 이미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업장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진연이에요. 한편 아미타부처님께 하는 것은요. 아미타불 본신미묘 진연인데요. 아미타부처님의 본래 가지고 있는 미묘한 마음을 서라는 참된 말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꼭 깨치겠다고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냐타옴 아리다라사바 하는데 다냐타라고 하는 것은요. 설한다 말한다 다짐한다 각골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다냐타 다짐하면서 옴 옴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설명을 드렸지만 인도에서 소가 여물을 보고서는 하는 소리를 내고 만든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원이 옴마니 반메음인데 옴마니 반메음이 소가 여물을 먹는 걸 보면서 만들어진 소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데요. 인도에서는 사실 소를 가장 숭상시에 짜놨어요. 지금 짜이나 힌두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랬단 말이죠. 농사를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가정에서 가장 농촌에서 국보가 모였어요. 제1호가 소였잖아요. 소. 그래서 아들들은 그 소를 팔아서 학업을 하고요. 딸들은 어떻게 돼요? 서울이나 이런 데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살 돈 집에 보내면은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 딸이 효소했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 소를 잘 키워가지고 하나 팔아서 아들 학교 왔는데 학비 대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아들들은 제 주변에서도 그때 보면은 소 팔아가지고 학비 보내주면요.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농촌 분들이 잘 모른다고 지금은 다 알지만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여름방아 하기 전에 등록금을 받고요. 여름방아 끝나고 올 때 받고 해서 두 번 받아서 한 번은 용돈으로 쓰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과거에는 소가 굉장히 소중했는데 2600년 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요즘도 인도에 가면요. 흰소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면 소 앞질러가면 큰일 납니다. 소가 지나가면 길거리에서도 다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소들은 일소도 있고 물소도 있지만 흰소들은 가운 입혀놓기도 하고 지나간 대로 내려두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소를 숭상했던 과거에는 어떻겠어요. 소한테 여물을 갖다 주니까 옴 한단 말이에요. 이 옴이라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 짐승이나 동물이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옴 엠 음 이러지 않아요. 거기에서 음했다 마 하고 하니까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음했다 마 하니까 마마라는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탄성화예요. 또 뭐예요. 음식을 보고 음 하기 때문에 희망 발전 기대 의지 이런 것을 다 뜻하고 있는 거죠. 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옴만이 반면에 옴도 많이 다하는 것을 요물 먹을 때 많이 반면에 하고 다 먹고 나오고 훔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일 경우에 한 3,4일 굶은 사람한테 진수성천을 차려줘 보세요. 이러죠. 바로 그게 옴이에요.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아무도 부러운 거 없다 그러죠. 잘 먹었다 이러죠. 그게 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족된 상태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 모두 성취한 상태 그것이 훔 이에요. 그래서 옴만이 반면에 뭐예요. 많이 다는 것은요. 청정이고 반면에 연꽃 아니에요. 그래서 옴만이 반면에 반면에 반드시 연꽃 즉 관세음보살과 같은 청정함을 훔 이루어서 성취하겠다. 이게 옴만이 반면에 뜻이거든요. 그와 같이 여기에서도 다냐타는 것은 다짐하오니 옴 음 반드시 아리다라 아리다라는 뭐예요.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무라다 나드라야 나마가리야 심무장고 대다라니 경에서도 나오지만 나라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뭐예요. 아리다라 보호자님처럼 아미타부처님처럼 싸바 이루겠다는 얘기 원만 성취하겠다. 뭐를 깨달음을요. 그냥 진언을 해도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이러면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져져요. 다냐타 다짐하노니 서라우니 옴 반드시 기필코 아리다라 보호자님처럼 싸바 깨달음을 싸바 이루겠나이다. 아미타부처와 같이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 본심이 며지는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천수경도 보면 그냥 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또 어떤 분은 심묘장구 대단한 신원인데 해석하면 큰일 나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세요. 청주 북명동에 관음산 자유정사 제가 포견을 만들어놨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탐방도에다 만들어놨어요. 듣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기회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본절에서 떠나서 지금 청주에서도 매주 목요일날 천수경 지진원 심묘장구 대단한 이런 걸 강의를 합니다. 들으러 오시고요. 뜻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광명진원 뒤에 여러분들 광명진원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뜻을 알아서 실천행을 해야 자기 자신도 편안하고 집안도 건성되고 주변도 전부 온화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따뜻한 빛이 나오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아미타불 본심비무진원은 나냐타 다지만오니 서라오니 옴 반드시 아리나라 아미타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그 다음에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태자 대비 아미타불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태자 대비 아미타부처님께 귀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불신장광 상호무변 금색광명 변조복계 48원 도탈중생 불가설 불가설 전 불가설 항하사 불찰미진수 도마죽이 무한국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아등도사 금색렬 아미타불 하면서 종을 막 내려치면서 올려치면서 일으경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거룩하신 아미타불 30 이상 80종 금색광명 달리 비춰서 48원 원력으로 법계정생 제도하는 티끌 같은 부처님들 토마죽이 무한국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아미타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런 깨우침을 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어떤 근심 걱정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현재 생활이나 현실의 여건에 만족할 줄만 알면요. 탐욕이 생기지도 않고요. 또 근심 걱정 괴로움 또한 생기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이 보면 나는 왜 근심 걱정 그칠 날이 없는가 왜 나는 괴로움이 계속 밀려오는가 이런 걸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문이 열려서 도둑을 맞았으면 대문을 닫으면 되는데요. 대문 닫은 생각을 하지도 않은 채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둑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맨날 빌고만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안타깝다는 생각이죠. 우리 근심 걱정은 모두요.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도 어떻게 돼요? 하루빨리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절에 가시면 절만 하고 연볼만 할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셔야 돼요. 그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연보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진언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절을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행복 날마다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수0 서비아 자비정사 기회정사 안개의 파ded 기회정사 반야의 semua 이런 의 en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